어떻게 된 거예요? 지금 어디예요? 정말 연수 간 거 맞아요? 어. 연수 중이야. 사람이 어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. 언제 끝나요? 언제 오는데요? 아직... 아직 몰라. 하여튼 무심한 건 알아줘야 된다니까. 연수 받는 사람이 어떻게 연수일 정도 모르고 있어요. 나하고 공부할 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죠? 틀림없이 연수 성적 꼴찌 거야. 민수연 씨, 블랙재콜입니다. 나 이제 나가봐야 돼요. 잠깐만. 시연아. 네. 시연아. 왜요? 먹었어요? 지금 시간이 몇 신데요? 정말 할 말 그것밖에 없어요? 나 이럴 줄 알았어.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듣기 정말 힘드네. 민수연 씨 오면 또 술 먹어야겠다. 술 취해서 잠들어 있음 사랑한다는 말 또 할래나? 민수연 씨, 블랙재콜입니다. 예. 나 정말 나가야 돼요. 민수연 씨, 블랙재콜입니다. 그래서 이나 씨는 죽어도 못 할 것 같고 말해도 해야겠다. 사랑해요. 신부님. 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